중차에 도둑가 있겠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우야호! 왔다, 쿨타. 오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오케이, 품어졌고 이게 둘인데 뭐야, 다리바냐? 아, 이게... 방금 몸 안 맞았어요, 저 분? 민첼 이 정도 거리라도 좀 깎였을텐데, 뭐지? 방금 그게 다리바냐고? 와,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? 또 온 게 저분이 잘 하시나보네? 이걸... 경고,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건 해제하면 안 돼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이걸 접붙네. 랩뼈님 추천 감사합니다. 어, 랩뼈님 추천 감사해요. 오늘 검숭이 형 핀이 좀 알티진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기색이 형 핀이 Erin 이즈 디즈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제가 분명히 잘 들어오는게 맞구나 빛박 소리하고 각박 큰 안에 울편스나 지금 뭔가 감각이 좀 이상한데 어 이 달팽이관이 어떻게 됐나 북구반 북구 형님 반인데 콩이 어서오고 대캠은 확실히 이제 좀 체계가 된 것 같아요 대캠은 좀 이렇게 갈팡질팡 안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사일이랑 위성이 좀 약해졌단 말이지 뽀뽀아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조사 좋다 분위기 좋다 대캠 대캠 좋아해 가스 좋아해 미사일 싫어하기보다는 미사일 보통의 위상 보통의 실친하나 실친하는데 뭔가 아 그게 그게 싫은건가 잘 안맞는게 좀 잘 안맞는거에 대한 아쉬움 중차도 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짝소리 잘 되는구나 이게 제가 8톤으로 계속 대각빈쳐서 그런가 보다 까비 아 이거 랩박이님이 고생하시겠는데 보통 그냥 공방에서는 짝을 가지마라 해도 가는사람이 있는데 역시 이게 본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치유 지하장 많이 났다 흑렘이 많을텐데 자 살짝 또 올라가시고 중차에 또 누군가 있겠지 흑렘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하 나이스 오호 오호 점프샷 콩이가 저번부터 점프샷을 좋아하는구만 지키오 형님 만나세요 검정형이 확실히 옛날이랑 좀 달라 뭔가 바뀌었어 아니면 이게 검정형이 이제 진가 아 아 점프샷은 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샷은 오케이 원래 저러기 쉽지 않은데 미쳤다 와 미쳤다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폭반동 와 계속 이사명님 안녕하세요 어거지로 맞추려는데 안받네요 패스 삥을 안까? 짱 했는데 하나만 가야겠네 주차 감사합니다 2층 아직 있지 않나? 잘못 들었나? 와 지아는 뭐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까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음? 폭이 안 죽었지? 음? 폭이 안 죽었지? 음? 아까도 안 죽였음 아까도 안 죽었다 각각을 살려줬어 해당 아 못믿겠는데? 포지션이 갑자기 작접해서 나타나면 죽고 작게 아래에서 보면 언더굴로 와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혹시나 아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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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반 다리반이네 샤피 하나 아 오늘 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제가 어이구야 뭐야 조금 집중하니까 말이 떨어지네요 아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은 사랑님 리아요 세핑트에 빠지고 지금 보면 적배칭 스냅크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와 이건 저쪽도 모니가 잘 안되나보다 맞네 어제 셰프 형 미션 일단 성공 글자 작아서 키워봤다고 아 화면 방사화면에 어 뭐야 아 또 1킬이 모자라 와 또 30킬에서 1킬이 모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